자 그 저번주에 재다신약을 했으니까 재다신약을 했으니까 오늘 할 거는 관살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 내사주에 그걸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혼자... 그러니까 모든 혼잡은 그래요 혼잡은 결과적으로는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왜 헷갈릴 수밖에 없냐 그 혼잡이 되면 헷갈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뭐 오늘 관살... 관살을 얘기해야 되니까 관살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사주 팔컴에 이제 혹은 만세력에 이렇게 사주를 넣으면 내생용 어리실을 넣으면은 정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 평관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혼잡이 되지 않고 정관만 있다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직장을 구할 때 뭐 사무직을 구한다거나 정규직을 구한다거나 혹은 이제 그 우리가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형태의 관이니까 평범한 그런 직군에 속하게 되죠 자 평관은요 평관은 똑같은 관이지만은 얘는 현장직이고 뭐 3D라던가 힘든 거라던가 몸으로 때우는 거라던가 임시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어느 정도의 모험이 들어가 있고요 또는 리스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안정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내 사주에 정관만 있다 그러면은 이왕이면 안정적인 거를 찾으려고 하고요 내 사주에 편관만 있다 그러면은 약간 모험을 하더라도 내가 좀 더 뭔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찾게 될 겁니다 아마 근데 이거 두 개 다 있으면은 둘 다 괜찮다가 되어버리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혼잡이 되어버리면은 얘도 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혼잡은 결정장애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뭐 직장을 구하는데 둘 다 붙어버린 거예요 면접을 받다가 둘 다 하나는 정관스러운 직장이고 하나는 평관스러운 직장이에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면서 이제 고민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친구들도 갈려요 그 상황에서는 어떤 친구는 야 거기는 뭐 돈은 별로 안 되지만 복지가 좋잖아 안정적이잖아 A회사를 들어가야지 라고 하고 또 다른 친구는 야 그래도 웬만하면 B회사를 들어가야지 안정적인 거고 요즘에 안정적이지도 않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둘 다 맞는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한테는 왜 혼잡이 돼 있으니까 혼잡이 돼 있으니까 정관도 맞고 평관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안 됩니다 이것은 비단 정관이나 평관 혼잡뿐만이 아니라 모든 혼잡들은 다 그래요 뭐 식상이 혼잡이라고요 식신하고 상관 중에 태길이 안 돼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혼잡이에요 혼잡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명리학 하시는 분들이 뭐 관살이 혼잡이면 뭐 시집을 두 번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겠어요 남자가 내 사주에 정관밖에 없으면은 내가 보는 사람도 그 남편을 고를 때도 정관스러운 남자만 고를 텐데 혼잡이게 되면은 정관인 남자도 괜찮아 보이고 편관인 남자도 괜찮아 보이는 거 둘 다 괜찮은 거예요 누구로 결정할 거예요 이거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혼잡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정관이랑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그러니까 정관이랑 결혼하면은 항상 편관이 들어와요 기회비용 내가 하지 못했던 편관이 아른아른 거리죠 그래서 이혼하고 또 편관한테 간다 이거예요 근데 또 편관한테 가게 되면은 정관이 눈에 또 들어와요 두 마리 토끼가 있고요 둘 중에 하나는 놓쳐야 되는데 혼잡이 되어 버리면은 두 개 다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혼잡이 된 사람은 항상 갈등 고민 선택 장애 이런 현상에 놓이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트로고요 인트로고 이제부터 할 얘기는 사주에 관살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관살이 많으면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이라는 건 부재로 된 거고요 편관이 됐든 정관이 됐든 혼잡이 되지 않는다면은 제가 하는 얘기가 딱히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는 다 극단적인 상황을 예시로 들 거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를 드는 거니까요 극단적이어야지 머리에 팍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관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나를 쟤는 내가 극하는 거라고 했다면은 관은 나를 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관이라는 것에 소속이 됩니다 소속 관이라는 것에 소속이 되는데 그 소속은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소속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아버지가 있죠 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족으로서의 소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나의 출신 학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수원에 있는 유신고등학교로 나왔는데 거기가 이제 나의 관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 어딘가에 내가 속하고 있는 거 그리고 소속이 된 만큼 그 소속한 곳에 룰을 따라야 되는 그런 현실을 얘기합니다 그게 관이에요 근데 관이 사주에 많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내가 소속되어야 할 곳이 많은 거예요 자 나는 크게 보면은 국가 대한민국에 소속되어 있고 작게 보면은 가족에 소속이 돼 있고 거기에서 또 사회적으로 나가면 회사에 소속이 돼 있고요 또 뭐예요 연애를 하게 되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한테 소속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될 곳이 많은 거예요 갈 때마다 그 룰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주에 관살이 많을수록 뭐가 없어져요? 식상이 줄어들죠? 식상이 줄어드니까 내가 그 룰에 대항할 수 있는 룰에 반박할 수 있는 룰을 따르지 않을 권한이 없어지는 것처럼 되죠 식상이 약해지니까 쟤도 약해지죠? 쟤가 약해지면은 굳이 그 관을 내가 따라야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그럼 사주에 관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도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어느 룰에도 따르지 않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지 않아요 내가 왜 굳이 따라야 돼? 라고 합니다 무관이면 무단 행단하기 쉬워요 그래서 근데 관의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아 관살이 많은 사람은 어떤 형태의 삶을 살아가는지 빤히 보이죠? 따라야 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신약해집니다 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제나 관은 사주를 신약하게 만들고요 신약하게 되면은 내가 주도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내 주변에서 나를 주도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관살이 혼잡인데 관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가 많은, 주변에 남자가 많은 거예요 그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근데 그 남자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휘둘린다는 소리예요 휘둘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관살이 많은 거를 오행별로 대입을 해보자고요 오행별로 대입을 하면은 조금 그 관의 형태가 달라진다는 걸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거고요 목일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죠 목일관 목일관은 목은 일단 아이 같다고 했잖아요 목은 아이 같다 처음 나온 거다 이제 막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목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화를 향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통제보다는 내가 어떤 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그 호기심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가는 거 그게 이제 목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목과 같은데 금이 많다는 그 상황에서 금이 관살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금이 많다는 것은 목이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할 때 금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아이 사주가 목일관인데 금이 많다는 것은 부모가 이 아이의 행동을 제약하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목이 금에 대항할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일관들의 관살이 많으면 제일 먼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같은 것을 살펴봐야 돼요 트라우마를 겪기 쉽다 상처를 입고요 상처를 잘 입고요 상처를 한번 입으면은 그게 각인돼요 각인이 돼서 트라우마가 되고 그게 이제 오래 갑니다 새겨진다는 소리예요 상처가 뚜렷하게 어? 이 사람은 뭐 간목이든 을목이든 목일관인데 금이 강하다 상당히 그러면 이제 어? 이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어떤 트라우마적인 일을 겪지 않았나? 이런 것들을 관찰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어렸을 때 뭐 상처를 받더라도 나중에 잊어버릴 수 있는데 목일관의 관살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나무에 뭔가 이렇게 새기면 새겨지잖아요 새긴 그게 없어지지 않잖아요 유독 목일관들은 금이 강한 경우에 상처를 받을 때 그게 선명하게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어렸을 때 기억은 우리는 잘 못하죠 근데 특정 기억에 대해서는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이 남아서 이제 나중에 나이 먹고도 그때 기억만 떠올리면은 전후 한 시간이 너무 선명하게 생생하게 다 이렇게 복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일관의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반드시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화예요 화 화가 있어야 각인된 상처와 아픔을 잊을 수도 있고요 극복을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화가 없다면은 목일관의 관살 혼잡은 한 번 상처가 새겨지면은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도 어린 시절의 그런 트라우마가 생생한 거예요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보통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간의 최고 장점은 뭐예요 컴퓨터하고는 달라서 망각이 가능하잖아요 망각 기억이 흐려지고 희미해지고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살아갈 수 있는 건데 목일관의 금이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가 있어야 돼요 약하게라도 약하게라도 화가 있어야 그 목이 성장하면서 그 새겨진 것을 좀 희미하게 지울 수 있어요 근데 화도 없어 사주에 막 갑자일주 또는 을회일주 거기에 관살이 많아 그러면은 그냥 그 상처를 품고 늙어가는 건데 그런 거예요 결국에는 화가 없다는 것은 목이 화가 없다는 것은 성장한 적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겉으로는 늙어가고 피부에 주름도 생기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완전 액이거든요 어린아이에요 어린아이 그래서 목일관의 관사론 잡은 그런 상처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관이 많으니까 내가 그 관에 맞춰서 행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겁니다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40이라고 치면은 관이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너는 나이가 40이니까 나이가 40인 것처럼 행동해야 돼 라는 안목적인 사회적인 룰이 있잖아요 우리는 철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나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거기에 맞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목일관에 관이 많은 사람들은 근데 속으로는 한없이 어려요 그냥 정신연령은 거의 10대랑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는 뭐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목일관들이 더 심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화이고요 거기에 만약에 토까지 있어버려가지고 재생관살로 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제 지나치게 현실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지나치게 이상과 꿈이 없어진 사람이랑 똑같아요 현실에 목매어서 살아가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결국에는 그 관살이라는 내가 따라야 될 룰이 많은 거잖아요 관살이 혼잡이라는 것은 여기에도 맞춰야 되고 저기에도 맞춰야 되고 나는 맞출 것 밖에 없는데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것 밖에 없는데 거기에 재까지 봤으니까 다 맞춰가면서 살아가요 그렇게 그래서 진짜 내 인생은 없고요 그냥 세상에 맞춰 살아가기 급급한 현실주의자가 돼버립니다 목에 관살이 많은 사람은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 어떤 수 많은 기억들 중에서 굉장히 각인된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요 잘 지워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일간의 관살이 혼잡이 되어 있다 화일간의 관살은 수잖아요 수 수니까 사주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화일간의 수가 많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빛과 어둠의 관계로 통변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간단합니다 나 빼고는 다 어두워요 나 빼고는 나 빼고는 다 어두운 거예요 나만 밝고 나만 따뜻하고 나만 빛이고 주변은 다 어두운 거예요 그럼 이제 화일간에 관살이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들을 겪겠어요 내가 빛이니까 내가 그들한테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는 상황들 밖에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일간에 관살이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주변에 항상 이렇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한테 위로를 받으러 많이 와요 주변에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화일간의 수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들한테 내가 위로를 줘야 돼요 내가 그들 위안을 해줘야 돼 왜? 나는 빛이고 니네는 다 어두우니까 이 사람들은 나밖에 안 보는 거예요 화일간의 수가 많은 사람들은 거의 필연적으로 그런 뭐 심리상담이라던가 심리학이라던가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준다던가 종교라던가 이런 약간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인 직업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화일간들은 심리학 같은 거 하면 좋고요 당연히 명리학 같은 것도 잘 맞아요 이런 사람의 마음을 좀 이렇게 위안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런 형태의 코드가 다 연결이 돼요 교육적인 상담적인 이런 것들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들을 밝게 해줘야 되는 역할도 있고요 마치 그 주변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뭔가 길을 밝혀주고 인도해주고 희망을 주고 위안을 해줄 수 있는 형태의 그런 직업군에는 다 잘 맞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수이고 나는 화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나 말고는 어디에서 위안을 얻을 데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만 비치고 상대가 어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거는 나를 드러내지 않는 거랑 똑같습니다 나를 잘 드러내지 않아요 드러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속이 얼마나 문드러져 있는지 잘 파악도 못해요 근데 화일간들은 특히 수가 있는 화일간들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끄집어내주는 데는 아주 귀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화일간인데 수가 많다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나도 모르게 속얘기 다 할걸요?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까지 다 꺼낼걸요 아마?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돼요 그러면서 힐링도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요 여러분들 속얘기를 터놓으세요 그 자체로 이미 힐링이 돼요 근데 당사자는 만약에 내가 화일간이라면 나도 힘들어요 사실은 나도 힘듭니다 그 주변의 수의 압박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나도 힘든데 나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줘야 되는 그런 숙명적인 그런 걸 타고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나도 힘들다는 거예요 나도 고통스럽죠 당연히 관살이 강한 사람은요 다 힘들어요 일간에 상관없이 그냥 내 사주에 관살이 많다? 힘든 거예요 그 자체로 힘들어요 이미 주변에 내가 자꾸 맞춰야 되잖아요 그들한테 근데 오행 때문에 그 좀 달라지는 현상들 관의 힘듦이 어떤 형태로 다가오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힘든 거 같은데 얘가? 근데 내가 위로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화일간들이 힘든 건 누가 위로해줄 거예요 이거는 조금 고민해 볼 문제인 거 같아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바로 또 토일간으로 넘어가 볼까요? 토일간은 관살이 많으면은 목이 많은 거죠 목 뭐 간목이든 을목이든 인목이든 묘목이든 그냥 목이 엄청 많은 그런 토일간의 예를 들어 볼게요 토일간이 목이 많으면은 토는 이제 제일 먼저 관찰해야 될 게 그런 거예요 후박이라고 해서 생산을 잘하는 두터운 토인지 아니면은 밖에서 뭔가 생산을 하기 어려운 그런 토인지를 보셔야 되는 거고요 토가 후하면 후할수록 그 포용력이 커져요 포용력 토의 최고 장점은 포용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근데 목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두터운 토가 아니라 점점점점 얇아지겠죠? 얇아지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릇이 안 되겠죠 토일간은 특히나 관살이 혼잡이고 그 목이 많아지면은 상대적으로 좀 다른 일관들에 비해서 욕을 먹기가 쉬운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비굴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토일간이 관살 혼잡에 목이 너무 지나치면 비굴해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목이 그 토를 점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겠어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한 불안감을 가지게 되고요 다른 일관들에 비해서 욕먹기 가장 좋은 일관처럼 비굴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게 토일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는 화가 있어줘서 두터워져야 돼요 화토가 있어줘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어쨌든 목은 관이잖아요 관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내가 공정성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또 사람들 토일간이니까 품어줘야 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데 목이 너무 지나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토일간이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화를 보충을 해서 그 목들을 감당을 해줘야 됩니다 토가 강해져서 그러면 이제 오히려 존경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오히려 의지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화가 없으면은 그런 게 더 심해지죠 토일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죠 사실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닌데 관이니까 어때요 관이니까 좀 대우도 받아야 되고 명예잖아요 관이 우리가 얘기하는 근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완전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죠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되고 그래서 토일간들은 되게 억울하다고 하고요 주변에서는 이렇게 토일간을 함부로 대하고 막 이렇게 안 좋게 보고 욕하고 뭐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벌어집니다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토일간한테 그래서 그런 사주들은 대운에서 화가 강하게 올 때는 좋습니다 화토운이 최고로 좋고요 오히려 그 상황에서 금이 온다? 그러니까 제가 목일간은 관살이 많으면 화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화가 식상이고 근데 토일간이 관살이 많은데 식상운이 온다 금운이 온다? 그러면 그거는 그 즉시 관제구설을 불러와요 관제구설 그래서 올해는 만약에 올해 토일간인데 목이 많다 근데 경자년이 왔죠 올해는 관제구설에 바로 이렇게 휘말리게 되는 운입니다 그래서 토일간은 관살이 많을 때 식상을 쓰면 안 돼요 식상을 쓰게 되면은 오히려 그 관살에 대항하다가 바로 관제수에 걸립니다 안 좋은 소문도 돌고요 자칫 잘못하면 송사에 휘말릴 수도 있어요 그게 금하고 목이 격렬하게 부딪히면은 소리가 납니다 소리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관제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일간별로 관살에 대항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토일간 같은 경우는 화라고 하는 인성, 토 라고 하는 비겁 이런 것들로 이제 관살을 감당해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목이 많다고 해서 그냥 금으로 이렇게 하다보면은 오히려 그 금이 목을 감당하지 못해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서 눌러야 되는데 오히려 나무가 단단하니까 도끼날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냥 오행이 많다고 해서 그냥 극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금을 한번 볼까요? 금 금일간에 관살이 많은 거는 뭐예요? 화가 많은 거죠, 화 화가 많으니까 아마도 빛으로 작용하는 화라기보다는요 열성으로 열을 띌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경금이든 신금이든 그 열성의 피해를 보게 되겠죠 참고로 경금은 열을 좋아하고요 신금은 열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경금은 원석이니까 안 만들어졌는데 신금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다 다른데 결국에는 그런 거죠 화극금이 강해지니까 화가 강렬한 열을 띄게 되고 금을 자꾸 녹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해요 화라는 것 자체가 사회생활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오행 중에 하나거든요 섞이게 만들고 금일간에 화가 많다는 것은 그 금의 사용처가 화에 의해서 규정이 되니까 뭔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찌들게 해요 그래서 금일간에 화가 많은 사람 특징 삶이 뭔가 찌들어 있습니다 사회생활에 찌들어 있어요 약은 밥 먹듯이 하고요 자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늙어요 분명히 나이가 30대인데 40대처럼 보여요 그리고 막 친구들이 전화하면 맨날 일하고 있대 오랜만에 만났는데 애가 막 파김치야 삶에 찌들어 있는 것이 금일간에 관살이 많은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금일간에 관살이 강한 사람의 처방전은 수를 보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요 수를 봐야 됩니다 왜 수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대장간에서 쇠붙이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막 불로 달구어서 한창 망치로 두드리다가 나중에는 물에 담궈가지고 이제 식히죠 열을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정사에 뭐 병오에 이렇게 오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볼게요 경금이 있다 연어를 이렇게 화 덩어리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경금이다 이러면은 이 경금은 이 사회에 찌들어 있어요 사회생활에 얘가 이미 A라는 완성품이 됐는데 여기에서 또 화가 작용을 하니까 지게 이동도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사무직으로 들어갔는데 현장도 가야 되고 갑자기 파견도 나가야 되고 해외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미 만들었는데 계속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하는 거예요 용도가 자꾸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관살이 혼잡된 거니까 자 여기에서 이렇게 경자일주의 수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거를 미친듯이 좋아해요 상관 이게 배우자잖아요 배우자 궁이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아내를 엄청나게 사랑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여자라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라도 이렇게 이 관살이 남편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요 배우자 궁에 있는 상관이 남편으로 결정될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한다는 소리예요 상관이니까 이렇게 됐으면은 이거 부모님이기도 하잖아요 집안이기도 하고 부모님이 이제 정맥 결혼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어요 관살이니까 너 저기 어디 앞에 김서 그 뭐 김서방이랑 이렇게 뭐 선을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제 이분은 이제 막 반박을 하죠 결혼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고 내가 어 부모님 원하는 삶 살아줬는데 결혼만큼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정이 돼요 일지 배우자 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취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자수는 이 금을 유지하게 자기 모양을 유지하게끔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다면 여기에 임계수라도 있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경금에 관살이 많은 사람은 일꾼이고요 찌들어 있고요 수를 보는 것만이 식상을 보는 것만이 자기 모양을 자기를 찌들지 않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도 토로도 안 되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뭐 관인상생 해가지고 뭐 좋아지겠다고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금일간하고 목일간은 식상을 봐야 돼요 올해 경자년이 왔죠 그러면 이제 제가 예시로 든 이런 사주들은 올해 어떨까요 자기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이제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할 겁니다 아마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금일간에 관살이 강한 사람은 찌든 파김치 같은 인생을 산다 가끔 찾아오는 그 여유가 혹은 휴가가 엄청나게 달콤할 거예요 금일간들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 그런 금일간분이 계시다면은 올해 휴가를 길게 떠나셔야 돼요 제대로 쉬어야 됩니다 맨날 꼴찌로 봐줘서 서러운 술일간이라고요 개운법은요? 금일간의 개운법은 술을 보충하는 거니까요 잘 쉬면 돼요 그냥 근데 화가 이렇게 많은 금일간이 어떻게 쉬어요 밖에서 부르면 뛰쳐나가기 바쁜데 집에서 쉬려고 할 때마다 막 팀장이 전화와가지고 지금 급하다고 빨리 오라고 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제대로 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궁합을 볼 때 그런 겁니다 내 사주가 화가 많은 경금이잖아요 상대방 사주에 금생수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좋아요 그게 이제 오행으로 보는 궁합이에요 끌림을 형성하게 돼 있어요 수많은 이성이 길을 걷다가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꼭 그런 에너지가 있는 사람한테 눈이 가게 되고요 말을 걸게 되고 그렇게 인연이 연결됩니다 자 이제 대망의 수일간을 하죠 수 토가 많다 뭐 관살 혼잡에 관이 왕한 거는 토가 많은 거죠 자 그러면 토국수가 강해진 거예요 수일간에 토가 많으면은 그 수는 좋은 건 그거예요 사용처가 결정이 된다는 거 용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 용도라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물을 쓰기 위해서는요 물을 쓰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한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있다 그걸 바로 인간이 쓸 수는 없잖아요 모아야 되죠 모아서 써야 되죠 혹은 바닷물이 됐든 강물이 됐든 한번 정수를 하거나 정화를 해야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물을 쓰는 건데 토가 있다는 거는 그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극수라는 건 수를 극해서 모아놓은 형태가 되는 겁니다 토가 많은 것은 이게 참 역설이에요 좋은 거는 수를 모았으니까 쓸 수 있어요 물은 엎어지면 쓸 수 없잖아요 모아서 고이게 하는 게 토란 말이에요 유일해요 토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직업을 가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건 흐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관살이 많으면 자 그래서 수의관의 관살 혼잡 내 꿈을 펼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 내 뜻을 펼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흐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금일관이랑 뭔가 비슷한 거 같죠? 그래도 금일관은 다행이에요 그래도 금일관은 다행이에요 왜냐면은 관이 화로 되어 있으니까 내 직업이 뚜렷하게 드러나서 만천하에 공개되거든요 명함이라도 빛난다는 소리예요 근데 수의관은 그런 것도 없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수의관에 관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하수처리장 여관 음지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수의관이에요 소가 많은 사람 갇혀서요 거기에서밖에 안 쓰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꿈이 있더라도 이루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물이 어떤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넘어가려면은 결국엔 그 수가 확 모여가지고 댐을 넘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아니면 댐에 구멍이나 있어서 그쪽으로 흘러가던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음지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 수의관의 관살들이에요 뭐 국정원 예시로 많이 이렇게 들어주시네요 국정원도 되고요 뭐 하수처리장도 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나기 힘들어요 어두울 때 일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해가 지고 나서 아니면은 그 뭐 교도관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음지에서 일하는 교도관도 공무원인데 음지잖아요 어쨌든 범죄자를 다루어야 되니까 유흥업에도 종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의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목입니다 목 목이라는 식상이 있으면요 흘러갈 수 있어요 목을 수는 목을 타고 흘러갑니다 댐이 토라고 한다면요 토에 관을 연결해주는 것 댐에 수문을 열어주는 것 목이에요 목 흐름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특히나 천간의 갑목 같은 게 있으면요 문제될 게 없어요 느리지만은 언젠가는 계속 흘러가니까 언젠가는 이뤄내요 이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인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이 되고요 목을 보게 되면은 또는 이제 화가 있으면 돼요 화가 있으면은 그거죠 상승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상승작용 물이 막 증발하는 것처럼 다른 데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화가 중요하다 목화가 중요하다 목화가 있어야 수는 뜻을 이룰 수 있다 목화가 없는 관살 혼잡의 관이 왕하고 관다신략이다 그러면은 내 뜻도 이루기 힘들고요 결혼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결혼 당합니다 그래서 목이나 화만 있으면 돼요 수일간이 관살 혼잡이 돼 있다면 자 그러면은 이제 모든 일간의 관살 혼잡을 다 이야기했는데 운에서 무슨 운이 오면 좋은지 이제 이해되시죠 무슨 운이 오면 좋겠다 운대로 한번 지나온 과거들 맞추어 보세요 물론 여기에서 정말 관다신략인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렇게 맞춰보세요 운에서 그러면 어 좀 좋았다 싶은 운들은 대체로 제가 말한 운들하고 연결이 많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정리하자면은 목일간은 관살이 많고 관다신략 금이 많은 거다 금이 많은데 목에게 생채기를 낸다 그래서 트라우마라던가 어린 시절의 아픈 기억들 혹은 성장하면서 상처받았던 모든 기억들이 각인되어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다 화가 없으면 극복이 어렵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난다 이거를 이제 염두하시고요 화일간 같은 경우는 내가 빛이고 주변은 어두우니 또 그게 관살로 작용하죠 수가 위로 해주면 돼요 주변 사람들 내가 빛이니까 그 사람들은 어두우니까 앞이 안 보이고요 나는 그 사람들한테 앞을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이라던가 정신적인 심리라던가 이런 쪽으로 공부해서 그런 일을 하면 가장 잘 어울리고요 중요한 거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다 더 힘들다고 징징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독여 주셔야 됩니다 토일간은 자 편집을 하다 보니까 토를 너무 비굴하다고만 안 좋게 얘기한 것 같아서 토의 심정을 대변하고자 새로운 단어가 떠올라서 편집 중간에 이렇게 찍게 됐어요 결국에 그거예요 토가 약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품지 못한다는 거고 목이 강하다는 것은 품어달라고 징징대는 거예요 목들이 사람들이 내 편 들어달라고 토는요 항상 중간에 껴요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A와 B가 나를 두고 싸웁니다 근데 얘 편도 들 수 있고 나는 얘 편도 들 수 있는데 누구의 편도 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A편을 들면 B가 뭐라고 하고 B편을 들면 A가 뭐라고 하고 결과적으로는 A도 잃고 B도 잃어요 관계적으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진짜 억울한 거예요 지들이 나한테 편 들어달라고 싸워놓고는 나중에는 지들끼리 또 친해진 다음에 나를 욕해요 그게 토일간에 관살이 혼잡이 되는 사람이고요 결국에는 토일간이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여유가 없고요 자꾸 나한테 빨리 선택하고 판단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근데 여유가 있으면 난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게 토의 관살 혼잡이예요 그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게 돼 있고 화토가 강해져서 토가 두터워지면 충분히 감당을 하고 비굴해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일간은요 찌든다 화가 너무 강렬하니까 내가 자꾸 녹아내리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유지가 안 돼요 내 모습이 유지가 안 되니까 내가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저기에서 일하는 사람인지 어디에 맞춰서 일해야 되는지 모르겠죠 일상에 찌들어 있는 거고요 수를 봐야 내 모습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일제의 수가 있다면은 틀림없이 가장 사랑스러운 배우자를 만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수는 고여서 토가 많으면 흐르기 어렵다 이동이 어렵다 음지에서 일한다 따라서 뜻을 이루기 어려운 거고 목이 있으면 됩니다 목이나 화 관살 혼잡은 기본적으로 주변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고요 당연히 어렵죠 힘들고 거기에 다 맞춰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주변의 관살들한테 여러분들도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 이 시간에는 인성 혼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